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김종웅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제가 조금 늦기는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시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비교적 최근까지 이제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부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학교를 이제 나오기 직전까지 했었던 부서가 학교 홍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학교 와 얘들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고 와야 돼 이런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다녔던 그런 부서의 기획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 중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라든가 아니면은 학습 전략 설명회에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서 하고 다녔던 이야기를 제가 학원에 와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막상 이제 수능 강의를 이제 그 현장에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데 한국사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는 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아이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한국사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통합사회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아 요거 선행학습으로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예전에 학교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예비고 1학생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함께 퀘스트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뭐하는 중입니까? 겨울방학이죠. 신났죠? 랄랄랄랄랄라. 신났거든. 자 굉장히 신났습니다. 1, 2월달이 겨울방학인데 중요한 건 아마도 공부에 조금 욕심이 있거나 내가 중학교 때는 이러이러 했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난 달라질 거야. 내가 고등학교에서만큼은 중학교랑은 달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할 거야. 라는 그런 각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겨울방을 어떻게 보내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욕이 뿜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지금이 기회야. 그래. 온전히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좋아. 지금 열심히 해야지. 자 선행학습해야 돼.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행학습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봤을 거고요. 선배들한테. 또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뭘.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레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비고 1학생들이란 마음가짐일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여기는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권하는 그런 영상을 찍는 입장이다 보니 제가 학교에 있을 때랑 조금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잘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고등학교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캐스트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의 아이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랑 제가 수능 강좌를 열었는데 앉아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자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고1 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 고3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인데 막내가 있는 거야. 막내가 있으면 제가 아유 막내 아유 아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첫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보여드릴게. 제 수업을 들으면 좋죠. 재밌고 좋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좋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친구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언니 오빠들의 반응을 잘 봐. 끄덕이는지 절레절레 하는지 잘 봐봐. 자 고등학교에 올라올 땐 얘들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A라는 고등학교에 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개 중학교에서 이 학교에 모두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가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은 두세 개 이상의 중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한 분들이 이제 배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평준화 지역이든 비평준화 지역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나와 함께 중학교 3년 동안 생활한 친구들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 생활했던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학업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있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면 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정보를 몰라요. 물론 입학을 하고 3월달이 됩니다. 자 3월. 3월달에 입학했어요. 3월달에 입학하고 나면은 다들 우리 같이 밥 같이 먹을까? 우리 급식실 같이 갈래? 이러면서 친해지겠지. 너 동아리 뭐 들었어? 뭐 들 거야? 하면서 친해집니다. 당연하죠. 친분관계가 쌓이는 것과 별개로 서로서로 공부를 잘한다라고는 들었는데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4월 말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 이런 얘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 첫 시험을 보는 순간 진짜 미안해. 1등부터 100등까지 즉 처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부터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친구까지 일렬로 쫙 나열이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니까. 등급을 나눠야 되거든.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성적을 일렬로 쫙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쟤 진짜 공부 잘하는 애였네. 쟤 여기 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왜 이 고등학교 첫 시험을 제가 강조한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제가 써드릴게.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플러스 기말고사까지 즉 내신 성적이 1.몇 2.몇 4.몇 이렇게 나오는 산출이 되는 1학기 1학년 1학기 요 성적이 나오는 성적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마킹을 했다. 내 성적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게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이세요? 고등학교 언니 오빠한테 이러고 있는 거 안 보여? 진짜야.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를 마킹을 했다. 여기에 이제 내 성적을 찍었다. 그러면 이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아 물론 위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왜? 첫 시험을 보는 순간 보이지 않게 그 친구와 내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 내가 진짜 와 내가 내가 세상에 이런 점수를 받았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완전 충격을 받고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데 다 같이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그 스타트점이 어디야? 여기야. 왜? 눈에 보이니까. 그 전까지는 눈에 안 보여요. 내 실력이 진짜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몰라. 물론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 학교의 수준이라든가 시험 문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 다르지만 어쨌든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점수가 나오는 순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 찍었다. 올라가기 참 많이 힘듭니다. 왜? 다 같이 경쟁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요거는 또 많아요. 신기하죠? 요거는 또 많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김종원 고등학교 2학년 김종원 고등학교 3학년 김종원 이랬거든?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킹을 하든 여기에 마킹을 하든 여러분 선택입니다. 단 여러분 욕심이 좀 있으세요? 어디에 여러분 성적을 찍고 싶니? 위로 올라가고 싶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에 성적을 찍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지금 이게 4월 말이에요. 얘들아. 중앙공 1학년 1학기 중앙공사가 4월 말에 있습니다. 5월 전에 그러면 3월 달에 입학해서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거 말고 그 전에 이미 기초는 탄탄하게 다져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1월 달 2월 달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지금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1학년 1학년 1학기 중앙공사를 보는 순간 쭉 성적이 나열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상승곡선을 이뤄내셔야 되는데 이 상승곡선이 생각보단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정리해드렸죠. 거기서 보면은 아 고등학교 공부는 중앙학교랑은 차원이 다르되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여러분 3월 달에 들어가면 열심히 내신 공부하고 할 것 같잖아요. 못합니다. 제가 장담까지는 알지만 제가 수두룩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많이 받았잖아. 제가 7년이 넘는 생활 동안에 교사 생활하면서 쌓아놓은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3월 달 입학하고 물론 지금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활발하게 활동은 안 되지만 동아리 정해야 되죠. 동아리 활동 하자마자 이제 선배들이랑 그런 건 대면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1년 동안 계획도 하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제 개별 상담까지 하십니다. 게다가 진로 진학 검사부터 해서 무슨 무슨 검사 무슨 무슨 검사 굉장히 할 게 많아요. 3월 달 내내. 그렇잖아. 생기부 기초를 잡아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4월 달이 되면은 어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래. 벌써 시험 기간이야? 뭐 공부하다 보면 막 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벼락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반짝 벼락치기에서 올릴 수 있는 성적은 올라가지만 그게 아닌 성적들은 오르기가 참 어렵다. 자 그래서 자 이 선행학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참 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학원에 왔고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는 게 주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선행학습 하세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합니다. 자 지금 1월 달 2월 달 겨울방학 학습법 이미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늦었다. 조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학습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선행학습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맨 앞에 있었던 제목처럼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면 역사를 가르치시고 사회를 가르치시니까 그럼 사회랑 역사 열심히 선행학습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국어 영어 수학 아 3대장 나왔죠. 구경수 김종웅이 포기했던 구경 아니 아니 구경수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선행학습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어랑 영어랑 수학 제가 이 과목들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목의 특성은 전 잘 모릅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느꼈던 바 구경수는요 단기간에 한다고 오를 수 있는 과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만 실력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탄탄하게 기초를 다진 어느 순간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국어 영어 수학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은 계속 점수가 그대로야. 어느 순간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인계점 그때까지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차이인데 국어 영어 수학은 제가 옆에서 보면은 성적이 고만고만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오른다고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느 순간 확 올라갑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경수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한국사 통사 통과 사회감 어? 통합과학까지 한국사랑 이제 탐구 과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1학년 때 가시면은 통사 통과까지 해서 이렇게 탐구 과목을 공부하실 건데 이런 거는 제가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하고 있으니까 통합과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사 통사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내가 집중하면 그만큼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게 보이는 과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선행학습을 하긴 하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24시간이란 시간은 제한적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15시간 아니 15시간이 뭡니까? 10시간 전후일 거예요. 10시간 전후에 되는 그 10시간만 해도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10시간 전후에 되는 시간은 어디에 쏟을 거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통해서 굉장히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지. 잘해야 됩니다. 얘들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그렇게 플래너를 쓰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엄청나게 다양한 학교 활동부터 다양한 내신 과목 공부들을 딱딱딱딱 계획하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그 습관이 갖춰진 친구들은 고3 끝날 때까지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하고 싶은 걸 하는 것과는 천재 차이입니다. 부탁이건데 계획 세우는 거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사, 통과 중에 선생님 하나만 뽑아주세요. 저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원 가서 수업 듣고요. 뭐 해서 뭐 하고요. 뭐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온전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무엇을 추천할까? 당연컨대 수학입니다. 수학이에요. 수학하세요.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수학을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수포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뭘 아냐고요. 수학을 선행을 안 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수학 그 진도랑 그거 따라가다 보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했잖아.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수학은 선행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학 상하 정도까지는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 상하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수학을 공부한다고 수학 점수 때 수학 시간에 멘탈 털리고 버벅거린다.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도 부탁이건데 아까 봤던 6개 과목 중에 이것 중에 못하겠다. 하나만 안 하겠다. 수학하세요. 수학하세요.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꼭 선행학습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학습계획을 짰는데 내가 탐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갈수록 한국사랑 통사 이런 것들도 선행학습하면 너무 좋습니다. 선행학습을 해놓고 나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 그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수업 듣는 것과 아예 모르고 처음으로 수업을 듣는 거랑은 정말 다르니 한번 이해가 안돼도 한번 듣고 나서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은 좀 계획적으로 선행학습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언니 오빠들이 전부 다 끄덕끄덕 됐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봐봐 언니 오빠들 봤지 반응이 어땠어 끄덕끄덕 됐지 자기가 다음주에 오지마 했는데 또 왔더라고 너무 귀엽죠. 또 와서 이제 재밌게 수업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뭐 좋습니다. 한국사를 하셔도 좋고요. 통사를 하셔도 좋고요. 통과해도 좋아요. 하지만 수학은 놓지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수험생활을 준비하는 고3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미리 겁먹으면 내가 위축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기존에 잘 해왔으니까 항상 칭찬 듣고 교과 우수상 받았으니까 잘하겠지.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겁먹을 필요 없죠. 자만할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계획은 짤 줄 알아야 돼. 학습 계획을 짠 대로 꾸준히 그냥 끝까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꾸준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이걸 중간에 포기하면 그 성적 못 오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기 싫은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팍 튀고 올라가는 그 임계점을 뚫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서 제가 이제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응원하겠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다음 캐스트로 예고편이에요.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자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굉장히 두근두근 되시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상 메가스터디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